다음 주제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소식입니다.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과 경기도지사 사무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.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인데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재명 지사,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?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빨리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압수수색은 뭐 30여 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집에 대해서는 뭐 한 30분 만에 끝났고요. 저 이재명 지사 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맷집이다 싶기도 하고요. 여유 같은 것도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런 모습이 역으로 저는 아침에 이재명 지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집과 사무실을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저 자막 속보를 보면서 야, 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아주 탈탈 터놓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렇게까지 압박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저걸 뭐 검찰 일상적인 수사 활동이니까 나를 이해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런 모습에서 검찰이 때늦은, 때늦은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과연 이게 좀 제대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검찰의 압수수색, 수사 절차상으로는 당연한 건데 말이죠. 휴대전화가 아직도 있을까요? 실제로 보면 그게 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저는 맷집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의 초조함과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난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. 생각이 아주 다르시네요. 왜냐하면 본인이 조금 며칠 전만 해도 문준영 씨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저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늘 내에서는 굉장히 압수수색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초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저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필요한 거는 전략적 인내와 합리적 침묵이 필요하다. 전략적 인내와 합리적 침묵이요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매 사사건건 잠깐 좀 지나고 나서 이게 압수수색이 끝나고 나면 또 오늘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자기 페이스북에 뭘 올릴지도 몰라요.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은 저렇게 인터뷰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할 때다. 그래서 합리적 침묵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이런 식의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제 교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지금의 전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이재명 지사로서는 최선이라고 봐요. 아까 같은 경우도 인터뷰라기보다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맷집, 저도 맷집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아까 윤석열 의원 말씀처럼. 저 정도 막 조여오는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있잖아요, 의혹들이. 저렇게 여유를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유를 부린다는 게 이재명 지사가 어떠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휴대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고요. 휴대폰이 만약에 없다면 스모킹권이 없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요. 적어도 이제 해경우 김 씨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거예요. 트위터 소유주가 누구냐 그 문제에 관한 얘기인데 만약에 휴대폰을 찾지 못하면 스모킹권이 없는 것이고 아마 검찰이 이걸 입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입건은. 다른 형 강제 입원 이런 건은 또 모르겠는데요. 그건 지금 보건소장들 진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저도 이 해경우 김 씨의 실제 트위터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은 휴대폰 없으면 못 찾을 것 같아요. 저는 검찰 수사 전공은 아니지만. 그래서 저 지금 이재명 지사의 태도는 이재명 지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경찰은 어쨌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경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는데요. 검찰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달 13일 기소한까지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 이정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요.